137억 년간 지켜온 우주의 자율주행 시스템 오차는 없어야 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사람이 타고 있다. 현대모비스 고속도로 방호 울타리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방호 울타리의 64.8%가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방호 울타리는 차량의 탈선과 추락 등 대형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인데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성능연구원에서는 기준미달의 방호 울타리 설치를 막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 도로에 설치될 수 있도록 방호 울타리 성능 검사와 차량 충돌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차량 방호 울타리의 성능 검사에서 1차 강도 성능은 화물차를 이용한 시험, 2차 탑승자 보호 성능은 승용차로 실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8톤 트럭이 경사면에서 시속 80km로 주행하다 노축용 방호 울타리의 15도 각도로 충돌했을 때의 실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900kg 승용차가 경사면에서 시속 130km로 주행하다 방호 울타리의 20도 각도로 충돌했을 때의 실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14톤 트럭이 경사면에서 시속 65km로 주행하다 방호 울타리의 15도 각도로 충돌했을 때의 실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8톤 트럭이 평지에서 시속 65km로 주행하다 방호 울타리의 15도 각도로 충돌했을 때의 실험 영상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교량구간 등에 설치할 방호 울타리 기본형을 3등급으로 정하고 어디를 위험구간으로 보느냐에 따라 설치 등급을 정해 국토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능 시험 테스트를 통해 평지에서 승용차와 트럭이 시속 60에서 80km의 속도로 15도와 20도 각도에서 충돌했을 때 그 충격도와 파손 정도를 가지고 합격, 불합격으로 정하여 도로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통안전공단의 시험 데이터는 연도별, 등급별, 종류별, 지주간격, 제품 높이, 보두께, 합격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방호 울타리 제작사가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의 제품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의 충돌 시험 데이터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원가 절감형 제품을 추가로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교통뉴스 박한나입니다.